Q. 여드름 때문에 고민이 너무 많아요 제가 여드름 때문에 고민이 너무 많아요 인중 여기 부분이랑요 이쪽 볼 쪽이 되게 많아요 또 삼각형 부분에 여드름을 짜면 또 위험하다는 얘기를 한번 전해드린 적이 있어서 함부로 짜기가 너무 무섭더라고요 뭐예요 이게? 마이크로 니들 패치요? 생소하네요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 바늘이 있어요 여기 찔리면 막 아픈 거 아니죠? 두고 보니까 막 빰 막 이렇게 하던데요 이게 끝이에요 뭔가 여기 막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게 있네요 되게 신기하다 충격성 있어요 되게 막 다 붙이고 싶어요 제가 대신 써볼게요 안녕 이제 막 쉬고 나서 자기 전에 제품을 한번 붙여보려 하는데요 이거를 이렇게 붙인 상태에서 5초 동안 꾹 누르고 있으면은 이게 여드름에 되게 도움이 되는 성분이 피부에 흡수되도록 꾹 누르고 있겠습니다 6시간 후에 제 피부가 좋아질지 궁금하네요 안녕 네 안녕하세요 제품을 붙이고 잡았는데 아 진짜 피부가 좋아졌을지 궁금하네요 오 되게 많이 진짜 어제보다 가라앉은 것 같아요 우와 이거 되게 좋은데요? 다른 제품들은 덮는다? 식이었는데 이건 약간 좋은 성분들이 이거 뭔지 알게 들어 버릴대다? 찡찡대지 말고 당장 이거 아이산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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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age 참고